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상하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를 가슴에 안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번을 그 영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불만이라 전세계를 가슴으로 품고 복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갈 때까지 앉든지 서든지 못된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영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딸 민족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드리고 원하올 때에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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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